1. 시카고 무역관이 한국 OKF사의 프리미엄 알로에 음료를 지원받아 지난 15일 브루이옷의 식량을 지원하는 비영리 단체 노던 일리노이 푸드뱅크에 기증했다. 기증한 물품은 컨테이너 1개 불량이다. OKF사는 전세계 160개국에 알로에 음료를 수출하고 있는 기업으로 시장 정유율이 76%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진 왼쪽부터 줄리우코 노던 일리노이 푸드뱅크 대표 김성수 코트라 무역환장 스테푼 에릭손 노던 일리노이 푸드뱅크 이사 사진 왼쪽부터 줄리우코 노던 일리노이 푸드뱅크 대표 김성수 코트